랄리퍼에서 패든보드 레이싱 훈련을 간만에 하려고 합니다. 자, 나간다. 랄리퍼에서 패든보드 레이싱 훈련을 간만에 하려고 합니다. 랄리퍼에서 패든보드 레이싱 훈련을 간만에 하려고 합니다. 랄리퍼에서 패든보드 레이싱 훈련을 간만에 하려고 합니다. 낚싯배가 왕아를 잡으러 왔네. 숭어인가? 앞에 숭어들이 있구나. 드디어 숭어들이 나타났네. 앞에 눈만 숭어들이.. 숭어가 있습니다. 숭어가 있으면 상뱅이도 있는데.. 숭어들.. 숭어들.. 숭어가 있네.. 숭어들.. 牙 huge.. 숭어跳사 scares.. 숭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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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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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닥시를 하는데 고기를 잡나 어쩌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직도 글물 상황인데 중간 측에는 역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먼 바다는 아직 글물로 북쪽으로 갈 텐데 이쪽은 역조류가 잡혀야 돼. 역조류가 잡혀 있어요. 역조류가 빽빽거리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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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렁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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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도나 만들어줘라 어이구 돌을 따라서 찍어 보자 다운힌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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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인디디 오, 인디디 오, 인디디 오, 인디 오, 인디 길어요 よし よし あっ すごいだ